안녕하세요.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. 엄청났습니다.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허리야 같이 가자. 허리! 이쪽이야! 뭐가 그렇게 급해? 오늘따라 무척 뛰네요. 여기는 저희 밤산입니다. 엊그저께 큰 태풍이 와서 밤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내일은 밤 수확하러 와야겠습니다. 우리 동네는 온통 대나무, 숙대나무, 밤나무 이렇게 많습니다. 허리! 이물 따라 왜이래? 물 마시고 싶은 건가? 들어 가고 싶어?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시간 참 빠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